16호 태풍 민들레가 위도 20도 이하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위도 20도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북진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29일 수요일이면 더 강해져서 거의 수직으로 북상해 북이 25도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16호 태풍 민들레가 25도선을 넘어서도 우측으로 급격히 꺾이며 휘지 않은 채 좀 더 북서진 또는 북북진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일본은 민들레의 직접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큐슈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시코쿠의 고치와 도쿠시마, 기반도의 와카야마, 시즈오카 가나가와 도쿄 후쿠시마 등을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28일 화요일 저녁 9시 현재 중심 위치가 위도 22도, 경도 135.3도,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9미터, 시속 176키로, 강풍 반경은 150키로, 태풍의 강도는 매우 강이며 진행 방향은 북북 서이고 이동속도는 시속 9키로입니다. 29일 오전 9시에는 중심 기압 925헥토파스칼, 29일 저녁 9시에는 중심 기압 920헥토파스칼, 30일 오전 9시에는 중심 기압 915헥토파스칼, 30일 저녁 9시에는 중심 기압 925헥토파스칼, 10월 1일 저녁 9시에는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 10월 2일 저녁 9시에는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이 예상됩니다. 현재 오키나와 쪽의 해수 온도가 29도에서 30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태풍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따라서 매우 강력한 태풍, 일본식이라면 맹렬한 태풍, 이런 매우 강한 태풍인 것은 팩트입니다. 또한 CNN, 워싱턴포스트, BBC 등의 기상 캐스터들, 그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카테고리 5 슈퍼태풍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기상 캐스터는 다른 영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결론은 강력한 태풍인 것은 전세계 글로벌 기상청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오키나와의 해수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오키나와에 있는 현재 태풍의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4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것이 예상이 되면 초강력 태풍입니다. 30일 목요일 새벽부터 초강력 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30일 목요일 오후부터는 태풍이 매우 강 상태로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4m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일 목요일 오전에는 초강력 태풍에서 오후부터는 매우 강의 태풍으로 한 단계 그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10월 1일부터는 해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43m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수 온도가 강력한 오키나와의 현재 상태의 태풍은 초강력 태풍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는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태풍 중심부근 반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쿄에 상륙은 안하지만 도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의 제주도와 남쪽 먼바다에도 태풍 중심부근 반경이 크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 해안 쪽에 너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쿄 남쪽 해상을 지나가면서 반경이 크기 때문에 도쿄는 태풍의 반경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에서 도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를 태풍이 지나갈 때의 태풍 반경이 360km 이기 때문에 중심은 해상에 있어도 분명히 도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들어가면 상륙이고 태풍의 중심이 밖에서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직접 영향권이지만 상륙은 아닙니다. 일본 해안을 따라서 일본 남쪽 해안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확률도 높습니다. 큐슈 가고시마부터 오사카 밑으로 도쿄 후쿠시마를 지나가면서 폭풍 헤일이 덮힐 가능성도 있으며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해안가의 시설물을 높은 파도가 내리칠 수 있으므로 선박이나 해안가 시설물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방파제에도 내리칠 수 있습니다. 도쿄에 매우 큰 폭우가 내릴 확률이 높고 호카이도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현재 북동진하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중국 산동반도의 온대저기압이 28일 현재 대한민국 서해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있으며 동북 동진하여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대는 북쪽에서 남동진하여 한국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남동진하여 지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0일 목요일까지 제주도를 포함하여 비가 올 것입니다. 30일 날 오전에 완전히 비구름대가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지만 비구름대는 동쪽 구역에는 완전히 강수가 깨끗하게 벗어나긴 어렵고 왜냐하면 상충분이 남아있어서 빗방울이 30일 낮에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